이 마을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마을이 더 잘 될 것 같아요. 젊은 사람이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없어. 아 꽃게도 많이 나오고 대화도 나왔네요 이제. 사장님 차례상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생선 뭐뭐 올리는 게 좋아요? 생선은 조기 국산이요? 네네 국산으로. 이건 국산. 얘는 얼마에요 지금? 6만원이요. 몇 마리에요? 10마리인데 11마리 드려요. 11마리? 네. 그럼 이거랑 병어도 올리죠? 병어는 여기 있어요. 아 네. 병어도 국산인데 한 마리 만원씩요. 내장 다 이렇게? 네 내장 뺀거에요. 이것도 3마리만 주시고요. 네. 그리고 또 홍어. 홍어 올리나? 홍어 올려야죠. 홍어는 애도 그냥 쪄서. 쪄서 놓는데 이제 잘라서 놓아야 돼요. 진짜 이렇게 잘라서? 네. 옆이 날갑지만. 아 네. 그럼 이거 홍어랑 병어 3마리랑. 네. 그리고 조기 이렇게. 네. 3가지 좀 주세요. 네. 네. 이렇게 하고. 네. 1마리는 서비스에요. 감사합니다. 네. 3개 같이 찌면 되잖아요. 그렇죠? 대충 3가지 찌어서 놓으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꼼꼼하게 포장 잘해주셔서. 네. 고맙습니다. 쪽파 신가보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사장님 맞으시죠? 네. 사과 이거 햇사과 맞나요? 네. 황노. 차례상 올릴 거라서. 예쁜 애들로. 이런 거 예쁜 걸로. 네. 신선하네요 되게. 사장님 그럼 배도 있나요? 햇배? 네 있어요. 아 네. 아 이거 햇배에요? 네. 지금 다 햇배에요. 그렇네. 네. 이건 다 좋은 거 같은데요? 이것도 3개만 담아주세요. 3개 담아드릴까요? 네. 이거가 더 예쁜 거 같아. 이게 화산배 오늘 들어왔거든요. 화산배요? 화산배. 화산배가 뭐예요? 종자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원앙. 그다음에 화산배. 아. 이렇게 시기상으로.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신구배 나오는 거죠. 아 저 신구배가 어떻게 몰랐어요. 신구배 지금은 안 나와요. 아 나중에 나와요?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extremと思います. 오져. doğr. ну 양파 양파 파 파 계란 고추 소금 고춧가루 깻잎 설탕 소금 육즙 단무지 치즈 racks 고춧가루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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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물을 부어줍니다. 치즈소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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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을 닦아줍니다. 내가 안아줍니다. 모짜렐라 계란을 넣어줍니다. 계란을 넣어줍니다. 도료로 닦아줍니다. 이쁘게 익혀줍니다. 양념장 고기만두 우유 참기름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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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조화 호박 그릇에 칼국수 마늘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육수 배추 잘게 되어서 5분 야채넣고 고추 고추 설탕 고춧가루 설탕 마늘 잘 쌀고 계란 계란 생크림 아멘 아멘 고춧가루 당면 고추 당면 고춧가루 당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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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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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당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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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백霜 고춧가루 intentions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연말 고춧가루 양파 Quando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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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고춧가루 연장 간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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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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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구워줍니다. 양파. 양파. 밥. 양파. 양파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케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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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일이 다 성취가 잘되게 해주시고 이 마을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 하면 되죠?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정상껏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귀한 농산물이랑 해산물 같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다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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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또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해갖고 마을이 더 잘 될 거 같아요 항상 행복하시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버터랏국 맛있네요 양지수 좀 진하긴 해서 만들었어요 맛있죠 산적도 좀 드셔보시고 고기 부드럽죠? 고기 부드럽죠? 조금 샌가 보이네 아 맛있다 이거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떡인 줄 알았어 맛있네 마을 차릴 생각 차리니까 또 그게 또 색다른 거 같아요 응 그러니까요 또 위장님이 잘 알려주셔서 저도 잘 몰라서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 근데 다 놓는 것도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차렸어요 진짜 잘 차렸어 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없어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요 정성스럽게 그만해 대가가 봐 남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면 내가 맘에 편하고 네 그만한 대가가 나도 몰래와 명심하겠습니다 꼭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좋은 일 하면 좋아 너무 도움 많이들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정착을 잘한 거 같아요 아니 우리 인용씨가 잘하니까 그러지 동네 어르신들이 다 이뻐하잖아 아니 다들 처음에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맨날 자랑하고 다녀요 요즘에는 너무 좋다고 네 집주인 대표님도 그렇고 뒷집 사사님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너무 챙겨주셔서 너무 챙겨주셔서 아 이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 듣다 오고 가셔 아 맞나요 네 이장님 잠깐 보신대요 고기 아 여기 오우 오우 한국식의 맥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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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좋아요 맛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해요